ição의 뮤직비디오 오늘 무슨 날인가요? 오늘은... 좋은 날, I'll be meeting 자켓 찍는 날입니다. 이곳은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. 되게 예쁘죠? 오늘 많이 못 자고 나왔는데도 오랜만에 하는 자켓 촬영이라 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밌어요. 여러분 너무 많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. 늘 여러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습니다. 콘셉트는 첫사랑인데요.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인가요? 저요? 네, 혹시? 지경이 아름답길 바래, baby. You are my only one, baby. 네 돈 너와 네가 설렐 수 있게,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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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baby. 안돼, 안돼. 안돼, 안돼. 제 스타일이 굉장히 아시니까 오늘 야외 촬영이 많으니까 오늘 팔이 붙었다! 나는 지금 단체 팔이 찍고 짬짜면 기다리고 차천 탕수육하고 누구한테 못 반 거야 지금? 우리 팬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 첫사랑은 너야? 오빠가 이거 지금까지 밈이래요 밈겨요 여러분은 어떤 게 나아요? 진짜 싫다고요? 진짜 싫다고요? 진짜 싫다고요? 진짜 싫다고요? 진짜 싫다고요? 오늘 정말 즐겁게 잘 해보고 저는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찍었던 자켓 4번과는 좀 더 성숙해진 에이핑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작업해보지 않은 느낌으로 화보 같은 정말 화보 같은 느낌으로 정말 화보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네? 지금까지는 좀 여정이었어요 앨범 자켓이구나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화보 찍은 느낌이어서 맞아요 뭔가 좀 색달랐어요 찍으면서도 오늘 촬영 시작으로 또 열심히 컴백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곧 컴백할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안녕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뿅 오랜만이다 뿅 적응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흐흐흑 흐흐흐흐흫 어흐흐흐흫 으흫흫 뭐킴 요킴 요킴 크흐흫 으흐흫 아 부끄러워 자 뭐하면 될까요 어 여기 아 감사합니다.